1.2000에서의 대기압력이 820이고, 온도가 15이며, 비열비가 1.4일 때 온위는 3. 약 305K. 2. 황화수소의 비교적 강한 식물이 아닌 것은? 2. 토마토 3. 다음 광화학 반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5존의 탄화수소 산화율은 원자 상태의 산소에 의하여 탄화수소의 산화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다. 4. 엘리묘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엘리묘가 발생하면 동남, 아시아, 호주 북부 등에서는 홍수가 주로 발생한다. 5. 다음 중 자동차 운행 때와 비교하여 감속할 경우 특징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은? 4. HC6. 다음 중 공중혁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복사혁전. 7. 1985년 채택된 협약으로 5종층 파괴 원인 물질의 규제에 대한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은? 2. 비엔나 협약. 8. 다음 물질의 지구원 나너지수를 크기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3. SF6NUCH4COE 9.5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식물의 경우 고엽이나 성숙한 잎보다는 어린잎에 주로 피해를 일으키며, 5존에 강한 식물로는 시금치, 파 등이 있다. 10. 가오시안 연기 모델에 도입된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기의 분산의 시간에 따라 농도가 기상조건이 변하는 비정상 상태이다. 11. 유효 불뚱의 높이가 3배로 증가하면 최대착지 농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2. 19로 감소한다. 12. 다음은 바람과 관련된 설명이다 안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고른 것은? 1. 풍속- 바람장미- 주품 13. 악취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악취는 물리적 차이보다는 화학적 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 더 지배적이다. 14. 다음 중 인체에 대한 피해로서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망간화암물, 아연화암물 15. 다음 중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4. CO216점 직경이 25인관에서 유체의 점도가 1.7510-5이고, 유체의 흐름속도가 2.5라고 할 때, 이 유체의 레이놀드 수와 흐름 특성은? 3. 4만 1071날류 17. 휘발성 유기화암물질은 다양한 배출원에서 배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이 유기용제 사용 18. 다음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2. 뮤지개곡 사건 19. 실내오염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중 하나인 벤젠은 피부를 통해 약 50% 정도 침투되며, 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근육조직에 분포하게 된다. 20. 석유정제, 석탄걸류, 가스공업, 형광물질의 원료 제조 등과 가장 관련이 깊은 대기배출의 물질은? 4. HES 21. 자외선 가시선분광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광원부의 광원에는 중공음극램프를 사용하고, 가시부와 근저계부의 광원으로는 주로 중수소방정관을 사용한다. 22. 휘발성 유기와 함물 노출 확인을 위한 휴대용 측정기기의 규격 및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측정기기의 검출기는 시료와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23. 다음은 배출가스 중 수온화 함물 측정을 위한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공부법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산성 과망간산 포타슘 용액 253.7 24. 원자흡수분광공부법에 사용하는 불꽃 조합 중 불꽃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불꽃 중에서 해리하기 어려운 뇌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의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은? 4. 아세틸랜 마이너스 아산화질소 불꽃 25. 배출가스 중 크롬을 원자흡수분광공부법으로 정량할 때 측정파장은? 4. 357.9 26. 다음 중 분석대상 가스가 이왕화탄소인 경우 사용되는 채취관, 도관의 재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석영 27. 굴뚝연속자동 측정기 설치방법 중 도관 부착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냉각도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으로 연결한다 28. 흡광차분광법에서 측정에 필요한 광원으로 적합한 것은? 4. 182.850 파장을 갖는 제노램프 29. 항화수소를 아이오딘 적정법으로 정량할 때 동말점의 판단을 위한 지시약은? 3. 목말룡액 30. 굴뚝 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 시료 채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가스미터는 252호 이내에서 사용한다 31.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해서 함량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것은? 2. 검체 사악을 1시간 더 건조하여 무게를 달아보니 3.9989이었다 32. 다음은 형광분광광도법을 이용한 환경대기 내에 벤조피렌 분석을 위한 박증판 만드는 방법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30분간 3주 이상 33. 환경대기 내 편화수소 농도 측정방법 중 총편화수소 측정법에서의 성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예약시간 전원을 넣고 나서 정상으로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은 6시간 이하여야 한다 34. 환경대기 중 먼지 측정방법 중 절용량 공기시료 채취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흡입 펌프는 연속해서 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진공도가 낮은 것을 사용한다 35.20을 물에 용해시켜 800로 하였다 이 용해 금며대는가? 2.625엔 36. 다음은 자외선 가시성분광법을 사용한 브로마암물 정량광법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 관원간산 포타슘 용액, 클로로폼 37. 다음은 환경대기 내에 유해 휘발성유기와 안물시험방법 중 고체역착법을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5% 38. 굴뚝 배출가스 내 포말대아이드 및 알대아이드류의 분석방법 중 고성능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흡입노즐은 설용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흡입노즐의 꼭지점은 45 이하의 예각이 되도록 하고 매끈한 방구 모양으로 한다 39. 다음 중 원적수분광광도법에서 광원부로 가장 적합한 장치는? 3. 중공음극램프 40. 원형 굴뚝 단면에 반경이 0.5인 경우 측정점수는? 2. 4. 41.253의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SO1을 탄산칼슘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완전 제거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탄산칼슘의 양은? 2. 2.8 42. 처리가스양 1203 처리속도 2인 함진가스를 직경 25 길이 3의 원통형 여과포를 사용하여 직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원통형 여과포의 수는? 2. 425개 43. 전기집진장치의 유지관리사항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시동시 애자드의 표면을 깨끗이 닦아 고전화폐료의 전련저항이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44. A집진장치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먼지 농도가 각각 11.3화.20-33이라면 집진율은? 3. 98.2% 45. 다음 각종 먼지 중 진비중 겉보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1. 카본 블랙 46. 입자를 크기별로 구분할 때 평균입자 7.1 이하인 해경력, 1.2.5인 직저경력, 2.5보다 큰 조대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영역입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직저경력의 입자는 해경력이나 조대영역의 입자에 비해 대기에서 잘 제거됨으로 체류시간이 짧다 47. 수소가스 3.333를 완전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론공기량은? 4. 약 8 48. 화학물별 주요 원인 물질 및 냄새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49. 다음 유압직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분무각도는 49십이다 50.90 곳관의 반경비가 2.25일 때 압력 손실 개수는 0.26이다 속도합이 52호라면 곳관의 압력 손실은? 23.25 51. 석회석을 연소로에 주입하여 메소일을 제거하는 건식 탈황 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소로 내에서 긴 접촉시간과 아황산가스가 석회분말의 표면 안으로 쉽게 침투됨으로 아황산가스의 제거 효율이 비교적 높다 52. 입자가 미세할수록 표면 에너지는 커지에 되어 다른 입자 간에 부착하거나 혹은 동종 입자 간의 응집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하는 결합력 중 거리가 먼 것은? 4.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 53.182%, H14%, S3%, N1%로 조성된 중유를 12.3 공기 중위로 완전 연소했을 때 습윤 배출가스 중에 SOE 농도는 약 몇 인가? 2.642 54. 다음 중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물방울 입병과 먼지 입병의 비는 충돌 효율 면에서 어느 정도의 비가 가장 좋은가? 351 55. 충전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간격의 단면적이 작을 것 56.A 집진장치의 압력 손실 25.75, 처리용량 40 이상, 송풍기 효율 80%이다 이 장치의 소요 동력은? 3.180 57.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이 99.5%에서 98%로 낮아지는 경우 출고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농도는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가? 3.4배 58. 다음 중 흡착제의 흡착능과 가장 관련이 먼 것은? 4.유전력 59. 다음 중 전기집진장치의 집진실을 독립된 하전설비를 가진 집진실로 전기적 구획을 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집진효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60.측미 영역에서의 법칙을 만족하는 입자의 침강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가스의 점도에 비례한다 61.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자동차 연료 첨가제 또는 총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에게 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4.제품의 판매계획 62. 대기환경보전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총매제란 배출가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배출가스 증가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3.실례공기질관리법 규상 PM-10의 실례공기질 유지기준이 103 이하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3.산후조리원 64.대기환경보전법 명상 사업장의 분류기준 중 사종사업장의 분류기준은? 3.내기오연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65.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상 자동차의 규모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3.5톤 미만 8명이야 66.대기환경보전법 명상 자동차 제작자는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명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에 가장 적합한 건주기준은? 4.50건 이상 67.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저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대안과태료 부과기준은? 2.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8.다음은 악취방지법 규상 악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처분기준은? 4.지정취소 69.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서 당 오염물질 중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2.황산화물 70.악취방지법상 악취배설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시 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은? 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1.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중 휘발유의 황압량 기준은? 22.72.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들 생활 등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업정지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3.오염물질별 부과금액 7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다음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량 4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7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개선기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관리진단계획 75.대기환경보전법령상 C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 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정서 등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얼마로 하는가? 3.31 76.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752 77.환경정책기본법령상 이산화질소의 대기환경기준으로 오른 것은 1년간 평균치점 영상이야. 78.대기환경보전법규상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제조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는 검사를 위해 대기중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금, 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일을 보수하여야 한다. 79.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내기오염방지시설 예산서 80.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의 보고사항 중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 현황의 보고기일 기준으로 오른 것은? 2.매분기 종료 15일 이내